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일주일 만에 사무실에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무실에 나온 건조에디터입니다. 그런데 내일 또 나가네요. 그렇죠.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뭔가 방금 총격전이 있던 것 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구가 해체되어 있고 막 뒤집혀져 있고 전선이 다 튀어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정말 난세에 뭔가 녹음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사실 오늘 출근 안 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쉴 수 있어서 좋은데 주사일자 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TMI 오브 TMI 도시데이터 연구소로 꾸며드리는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잔인한가 이제? 동작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건조에디터? 동작구는 그래도 제가 사는 곳 근처이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가면 있거든요. 하지만 동작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당력이 있다. 끝이죠. 국회의원이 이번에 나경원이 됐다. 그렇죠. 김병기 나경원의 지역구. 서청원 의원이 있습니다. 역사. 왜? 동작구엔 상도동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상도동. 상도동계라고 하면 먹어줬습니다. 아 그렇죠. 김영삼 도서관이 거기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수정장 지지로 저는 약간 변질이라고 생각해요. 변질되면서 김영삼을 가장 적대시했던 보수정치인 이회창의 직계 중 직계인 나경원이 이곳에 자리를 트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심선 소장이 계속해서 설명드릴 텐데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한 가지만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값이 비싸지면 보수정당은 유리해진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동네가 재미없다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짧죠. 언론사들도 정식 업무 날이 하루에서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핵폭탄이 터져 있습니다. 엠모 씨와 여사 이름을 들먹거리는 엠모 씨의 녹취가 터져서 뉴스토마토가 터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핵폭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외하면 그 아이스티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실 만한 짧은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임직원 강연에 인문학 강연 강사가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이건 읽을 수도 없어.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 있다. 그 후에 제가 읽을 수 없는 어떤 소리를 했다가 지역난방공사의 직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제보를 했는데 이 강사로 나선 분이 저희가 지난주 기사 읽기 놀이에 소개해드렸던 조용헌 칼럼리스트 정말 시끄러우시네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출근하자마자 이거 봤냐면서 보여주시길래 그 설을 제기했죠. 사실 조용헌과 건비봉은 독립물이 아니냐 건비봉이 aka 조용헌 아니냐 무서운 가설 왜냐하면 멘탈이 거의 복부시기 때문에 자세한 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AS였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더니 고용을 해서 써보신 적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 이형곤 씨가 한마디로 얹어주셨습니다. 의사소통이에요. 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괄호 태국어로 매반입니다. 괄호가 흔한 나라에서 3년 살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에 계셨다는 얘기겠죠. 한국에서 가사도우미가 성공하기 힘든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괄호 진지함. 괄호 많은 한국인들이 동남아로 이민 주재 등을 나가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후 가진 인종차별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급하는 월급은 종종 100만원 언저리인데 월급이 100만원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100만원어치만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건 그 이번에 새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계신 일본에서 그분의 말투로 읽어야 되는 얘기죠. 월급을 100만원어치 일을 하는 것은 월급이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월급이 100만원인 건 섹시하지 않아요. 쿨하지도 않고요. 동남아인들 중에 입주 매반을 쓰는 계급의 집주인이 사람 한 명만 쓸까요? 또는 매반 여러 명 쓰는 주인이 집이 한 채만 있을까요? 아 아 이건 상상력의 문제네요.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진위계수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데면 아무래도 가사동우미를 쓸 때도 손이 크겠죠. 일을 더 시키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돈을 200만원으로 올려주고 400만원어치 일을 시키려고 하죠. 낮자본주의 이 연구시는 한국에서도 일을 매우 오래 해보신 분인 것으로 사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대부분의 20, 30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바 포털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이잖아요.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주를 만나고 싶다.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 자격요건을 보는 순간부터 아 그것은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남아 노동자는 굳이 더 받고 더 굴러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400만원어치 일을 시키고 싶으면 사람을 4명 써야죠. 자본주의니까요. 어이쿠 벌써 월급만 몇백만원입니까? 그리고 동남아처럼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있는 사람들의 선의의를 굉장히 중요한 동목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플라스틱, 물병은 겉에 비닐을 뜯고 따로 버려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밥 먹으면 팁을 꼭 줘야 하는 것처럼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아 전문용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한국에서 있는 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는 일이 거의 없는 이슈죠. 네. 업무 중이라도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한국인들의 생각하는 것에 대여섯 배는 되고 쉬는 날 일일이 챙겨줘야 하고 보너스도 알아서 챙겨주고 퇴직금도 알아서 더 얹어줘야 그 덕목을 지키는 것이죠. 뭐 한국의 월급 생활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한국 기업주는 없어요. 단언컨대. 네. 그런데 가성비의 목숨 거는 한국인들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노비를 하면 그래도 대감집 노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대감집 노비를 하면 100만 원에 주 6일 일하게 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은 매주 목요일에 오셨는데 목요일이 공요일이면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추석처럼 긴 명절이 있으면 목요일이 공요일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집으로 와 있어서 이번 주는 못 간다고 문자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받고 열받았지만 왜냐하면 한국인이시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면 태국인들 기준으로는 명절인데 보너스도 안 챙겨주는 악덕 고용인이었겠죠. 태국인들 기준이라기보단 자본주의의 기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혹시 그렇게 안 오면 한 달을 금액에서 횟수 차감하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님들 설 연휴시면 월급 깎이시나요? 그럼 이번 달은 정말 큰일 나죠. 그럼 저는 축제를 벌이고 막 굳이 살 필요로는 아이폰을 쓰지도 않을 건데 사고 그랬을걸요? 아 뭐 얼마를 저약했어 이러면서 근데 많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자본주의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한 내에서 인건비를 아끼면 그게 자기 돈이 된다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쵸. 되게 많은 한국인들이 자본주의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 뒤에 맥락들이 얼마나 많고 후과가 또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쵸. 후과도 중요하죠. 후과도 재화의 일부잖아요. 이 재화를 쓰고 나면 얻게 되는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인들은 그걸 피해가는 게 되게 인생의 주요 목표예요. 한국인들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태국도 그렇지만 홍콩처럼 렌트비 비싼 동네에서도 입주 가사 도우미를 쓰면 방을 하나 내주죠. 그래서 홍콩의 가사 도우미들이 주인집 가족이 쉬는 주말이면 집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전전하기 때문에 그 알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한강의 공원들이 주말에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로 가득 차게 되면 조선일보 기자들은 뭐라고 또 기사를 쓸까요? 아니 그전에 가사 도우미 드릴 방은 있고 조선일보 월급으로 이형군씨의 첨언이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경제지휘와 보수지휘의 기자들은 시급이 만 원 넘으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아는데 그게 본인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입주 도우미를 쓰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아는데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걸까? 언론고시를 최근까지 건조했던 준비했기 때문에 물론 신입사원들은 그런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만 조선일보 기자들은 되게 엘리트예요. 엄청나게 학벌을 대단히 따지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회창 총재의 대선후보적 유명한 말이죠. 요즘은 고대생도 기자라나? 요새는 기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문과생들 사이에서 그래도 여전히 스카이 아니면 안 뽑는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언론사죠. 왜냐하면 기자는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돈과 하입이 같이 차는 면 안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입사하는 것만으로도 권력도 생기고 면역도 생기는데 급여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왜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그중에 한축이 무너졌으니까 급여어져. 그래서 베테랑 기자들은 상실감이 말도 안 되게 심한 편입니다. 내가 조선동화 정도 들어왔으면 미예를 걱정할 일은 전혀 없어야 할 텐데 최근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럼 그들은 가사도우미에게 똑바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일까? 아니라는 거 아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신나요? 이영곤씨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곳 어딘가로 건조에디터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자단 18 어른 캠페인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소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유능한 청소재 주꾼 반려 세제의 깨끗한 생각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소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해 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쇠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갑자기 희소식. 10주년 티셔츠 마지막 물량을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교환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물량이 아주 소량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이즈별로 한 서너벌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적고 반품과 교환도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환 물량을 꽤 넉넉하게 쟁여뒀는데 올해의 티셔츠는 교환 비율이 거의 없어서 최대한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그냥 우리끼리 입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디자인이라 생각보다 수량이 많아서 여러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돈을 바꿔요. 그래도 반품은 어렵다는 점을 한번 참고는 해주시고 아까 교환이 거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한 사이즈 탁 찾아가면 웬만하면 예상하신 거에 맞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대체로 마음에 드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큰 불만이 없으셨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시간은요.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XSFN 가먼츠 섹션에 들러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한국시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되겠습니다. 정말 끝. 감사합니다. 사랑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용산구 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데이터 연구소 동작구 시간입니다. 신수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동작구를 도는데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신수연 소장이 가장 잘 아는 동네 입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더 TMT가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서울데이터 연구소로 바꿔야겠어요. 네. 지금 그게 맞아요. 이게 매번 저희가 서울에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서울 얘기밖에 못 다룬다는 설명을 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긴 역사의 그아이셜 중에서도 지나치게 디테일한 시간입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동작구 이야기입니다. 네. 동작구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작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제일 오래 살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명절 때 어디 안 가시겠네요? 부모님은 다른 데로 가셨나요? 네. 예전에는 갔었죠. 예전에는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동작구에 계속 있고요. 예전에는 충남에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 그냥 갈 필요가 없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 그... 같은 데 사세요. 같은 데 사신다고? 완전히 같은 데? 아니. 그... 옆동에 사세요. 옆동? 네. 며느리한테 너무 폭력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까지 가까우면? 제가 아는 한 15번 가까워서 행복한 며느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본인께 여쭤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신랑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네. 아무튼 멀리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 마지막 날에 빈 사무실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끼리 앉아있습니다. 사장님만 계시는. 일단 동작구 이야기. 동작구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 24년 기준에 정치충은 나경원. 네. 그렇죠. 유사명. 할 말 없습니다. 김병기. 사실 정치를 제외하고 뭔가 얘기를 해보면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면적의 청취자 여러분이 도시대위권 연구소 들으실 때는 맵을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면적의 4분의 1이 국립묘지입니다. 네. 옛날에는 국립묘지.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현충원. 이게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설이긴 한데 동네 주민들한테는 되게 정비 잘 된 공원이에요. 그냥. 둘레길이 좋고. 아. 하긴 민간개방 돼있잖아요. 그렇죠? 개방도 돼있고. 전 대전현충원밖에 못 가봐가지고 서울현충원은 잘 모르는데. 되게 친절하세요. 이제. 옛날에는 차 끌고 들어가면 트렁크 검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저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영연 등록병하고 영연 관리병이 있거든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뽑아 놓은 건지. 성격 좋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나 아니면은 현충일 같은 때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슬픈 시민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뭔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소장님 본인도? 네.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도터널하고 한강대교가 핵심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부를 나누는 기준이 돼서 그래요.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네. 이게 한강대교 중간 노들섬 노들섬은 용삼국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노들섬에서 터널 쪽을 바라보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되게 작은 동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동산. 네. 이게 이름이 고구동산인데 네. 상도터널이 그 밑을 지나갑니다. 아무튼 이제 한강대교랑 상도터널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국사봉을 이제 자연경계로 두고 여기를 이제 동서로 가불이 나뉘어요. 동작한.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경계의 끄트머리인데 그렇죠. 동작구에 안 사는 사람들 출퇴근길에 상도터널 많이 지나가는데 상도터널 볼 때 느끼는 건 답답함이죠. 네. 저기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가나 하염없이 보통 이제 뭐 과천하고 평촌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관악구에 사시거나 그렇죠. 버스가 되게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이제 관악구에서 시청이나 이제 서울 중심가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거의 다 상도터널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강 남쪽 중앙은 정말 버스가 잘 되어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가불이 그렇게 나뉘고 실제로 생활권도 크게 보면은 대충 그렇게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중선거구제가 없어지고 동작 가불이 세팅된 13대 선거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13대면 90년대 초 네. 맞아요. 16년 전 직선제를 하기 직선제 최초 직선제 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인구정수 조정에 의해서 이제 변하거나 아니면은 대형재 개발을 하거나 이래서 선거구가 약간씩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되게 소현영 회장님 되게 건조하고 비슷한 특정을 가지고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인데 지역구 조정이 된 적이 없다. 네.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보통은 들쭉날쭉 엄청 바쁘거든요. 최소한 뭐 이제 동 하나라도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세계로 쪼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남 가불병 노원 가불병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트 하나만 들어서도 갑하고 우리 경계가 조정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동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동작은 그런 일이 아예 없다. 네.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건데 서울 한가운데 동네란 말이에요. 용산과 동작은 그래서 아마 동작구민들이 좀 느끼는 지역개발 정체 혹은 조용함의 느낌이 아마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 시민들 중에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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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그거죠. 지나가는 길에 본 게 없어요. 프랜차이즈가 몇 개 드문드문 보이고 사람이 있고 중대병원이 있고 공군들이 좀 있고 끝이에요. 대형 개발이 없다는 게 아마 포인트일 거고 동네 전체를 들어 엎거나 바꾸는 개발이 잘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동네 전체 단위의 개발이 흑석동 정도가 예외일 거고 노량진 재개발이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량진 많이 둘러싸놨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린벨트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쓰레기장이었나? 뭐 아무튼 많이 뒤엎은 곳이 있기는 있는데 싹 다 갈아엎어져서 이제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2호선을 타고 지나갈 때도 강남에서 2호선을 타고 쭉 관악구를 뚫고 지나갈 때 와 여기 큰 아파트 들어서네? 그러면 거기는 동작구가 아니고 다 관악구입니다.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대교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 겁니다. 한강대교랑 철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기는 다들 그 알실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아마 되게 잘 아실 한국분연대사에 너무 큰 흔적을 남긴 곳이죠. 또 서울 레이티브라면 다들 네. 원래는 철교가 먼저 있었고 이게 일제시대 때 처음에 경인선 철도가 생기면서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인도교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다리와 그 옆을 지나가는 넓은 도로가 있는 다리는 서로 만들어진 때가 다르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인도교가 좀 더 나중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차보다는 철도가 더 물류의 핵심이었으니까 네. 아마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겠죠. 우리 지금 사무실이 이제 마포갑이니까 동네에 나가보면 이제 구청에서 만든 조형물들은 다 나룻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고 아 네. 어렸을 때는 건너가고 뭐 마포 나루 배를 타고 가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다리가 처음 뚫린 거 아니에요. 거기도 원래 그러니까 노량진도 나루였고 지금 농장역이 있는 거기 근처도 이제 원래 나루였는데 네. 수산시장의 유래예요. 이제 노들섬 뭐 그때는 이제 그 한강 가운데 있다고 중지도라고 불렸을 텐데 현재의 노들섬 네. 그게 있었고 그 강폭이 거기가 제일 좁았고 그래서 아마 다리 세우기에 되게 편했고 용산이 바로 있고 한강 측은 강폭이 좁습니다. 중간에 섬도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용산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1한강교 최초로 세워진 한강대교가 한강대교 그 다음에 2한강교가 양화대교입니다. 양화교. 네. 해방 이전까지는 서울의 인도교가 그렇게 2개였어요. 음 철교까지 하면 3개 네. 양화대교도 없었고 양화대교는 60년대만으로 졌습니다. 아무튼 한강철교 한강대교 이후로 세 번째로 세워진 게 광진교예요. 자 신선수정하고 디테일을 얘기한다고요. 서울 네이티브들이 잘 모르는 네. 한강에 광진교라는 다리가 있다.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이걸 41살 때 처음 가봤습니다. 이거 뭐 임시야? 이거 뭐야? 이거 좁은 미로는 그런 한강다리가 있습니다. 내비로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내비로 안 준다. 맞아요. 내비를 멋지나가게 해요. 내비로 잘 안 주는 게 일단 좁고 전 처음 가보고 군사시설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좁아요. 좁고 연결도로가 잘 없어요. 맞아요. 네. 큰 길로 나가지 않아요. 광진교를 넘어가면 올림픽대로랑 아니 아니 강변북로랑 이어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가면 여기 약간 놀라요. 한강다리가 되게 넓고 크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작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옛날에 만들어졌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해방 전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세 개. 광진교 한강대교 한강철교 이렇게 세 개인데 광진교도 네. 한국정제 폭파된 네. 폭파됐죠. 이승만이 부셨을까요? 모르겠네. 한강철교 한강철교 한강인도교 그다음에 광진교 폭파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리 부셨다는 이승만이 생각나서 그런 거 이제 다시 한강대교 얘기로 돌아오면 홍수가 나서 다리가 날아간 다음에 원래는 인도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다리였는데 사람하고 이제 우마차 그리고 아주 일부의 자동차가 다니던 크지 않은 다리였는데 뭐 대교니까 충분히 컸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울축년 대홍수라고 1925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딱 100년이네요. 서울이 이제 엄청 크게 물에 잠긴 울축년 대홍수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태풍 두 개가 겹쳐가지고 비가 엄청 내렸고 한 40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강에 지류가 바뀐 잠실의 지류가 이때 아마 잠실 지류가 바뀌었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잠실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홍수가 크게 나면 강의 그림이 바뀌죠. 특히나 정근대 시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리가 한번 날아갑니다. 다리가 한번 날아가고 그 다음에 증개축 때 이제 전차가 다닐 수 있게 노선이 깔려요. 그게 27년입니다. 전차가 깔린다는 의미는 이제 강남쪽으로 서울이 확장된다 라는 걸 의미하고 아주 조그만했던 수도권이 한강 아래로 넓어진다. 네. 그게 이제 27년 지하철 연결되면 다 수도권입니다. 지금 이제 아산이 천안 아산이 수도권이듯이 그럼 이제 충남 북부가 실제로 그게 이제 개표결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수도권에 포함되고 춘철화양 갑까지 네. 그렇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경험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전차 노선은 남쪽 끝 이제 동쪽 끝이 저번 시간에 했던 성동화양 여기였다면 여기는 남쪽 끝입니다. 전쟁 이전 광복 이후 전쟁 이전 대서울의 한 언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개척된 한강 이남의 서울 행정상 물론 이제 영등포라는 큰 거점이 원래 있지만 여기는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죠. 네. 서울 행정구역 확장이 광복 전에 크게 두 번 광복 후에 크게 두 번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형 확장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세 번입니다. 행정구역에 금을 긋는 큰 변화가 네 번 있었다. 그 중에 확 바뀐 게 세 번이다. 네. 그게 1936년 49년 그리고 23년입니다. 대충 15년 철덕만 알 것 같은 정보죠. 대충 15년 좀 안 되는 텀으로 이제 확장이 이렇게 일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한 번 해방 직후에 한 번 박정희 때 한 번 네. 1차 대형 확장이 1936년 이때는 경성부였죠. 경성부에서 성저심리 그러니까 한양도성에서 반경심리 정도를 서울 경계로 편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방언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 우리 이상평론 참고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어투는 전형적인 성저심리 방언 서울토박이라고 한 그래서 전통적인 한성부 관할을 이제 경성으로 가져온 셈인데 사실 성저심리가 뭐 항상 정근대가 그렇듯이 근현대가 그렇듯이 딱 심리 보포라기보다는 대충 심리 정도의 이제 자연경계를 합쳐가지고 컴파스로 그어놓은 것처럼 하면은 게임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나서 물길 바뀌고 하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의도가 들어간 지도도 있고 아닌 지도도 있는데 대충 대충 여의도는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36년도에 경성부를 확장할 때 지도에 여의도를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니요. 성저심리에 성저심리에 여의도를 포함하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데 포함하는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네. 전통적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당시에 수도권이라고 불리던 성저심리에서 동작구는 거기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슬쩍 공부를 해봐도 기본적으로 여의도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한강 이남을 쳐주는가 안 쳐주는가 그 경계가 어디인가 성저심리에서는 여의도까지는 쳐준다. 그런데 한강 이남은 안 쳐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도권은 아닙니다. 동작구가 모든 한강 이남을 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영등포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영등포고 얘기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강남, 서초 이런 게 땅으로서 사람 사는 곳으로서 구시를 하기 한참 이전의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았지만 아파트에 값이 매겨지기 전 1936년 확장 때 성저심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영등포랑 현재 동작구 지역이 들어갑니다. 이게 동작구 도시계획 혹은 서울로서의 동작구의 출발인 것 같아요. 해방 후부터 36년에 들어갑니다. 36년부터 그냥 구상에 넣어놓은 정도 구상에 넣었고 실제로 경성부로 편입은 해요.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20년대의 재개발 속도하고 그 당시에는 달랐을 거 아니에요. 아주 다르고 위례를 일단 다 갈아가지고 아파트로 다 만들어 놓고 여기를 뭐 서울로 넣느니 하남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정도 속도가 아니라 그냥 금은 그어놓고 땅이 있고 호랑이가 밤에 왔다 갔다 하고 도시 기능 따위 있을 리 없는 동네지만 도시가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한강 이남 일부도 도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도의 계획을 한 경성부에 누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저심리가 아니면서 편입된 지역이 지금의 영등포랑 동작 정도인데 그렇죠. 한강 이남. 영등포역은 한국 철도 측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경부 경인선이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영등포역하고 일본군 주둔지 용산 사이의 지역 철도로 따졌을 때 그 중간에 노량진역이 있는데 그렇죠. 중간 사이 중간 지역이라는 성격이 근대 이후의 동작 정확히는 동작갑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같아요. 아 군대 주둔지 네. 군대 주둔지와 철도 요충지 철도 요충지 네. 이 두 개의 사이 지역으로서 동작구 특합 지역 그래서 용산을 이야기할 때는 군부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등포를 이야기할 때는 영등포역 앞의 이제 공업시설이나 공업단지 뭐 한국 맥주회사들 출발이 다 이제 영등포역 앞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성에 필요한 배후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던 곳 영등포 교통 군사 보급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영등포역이 한때는 남경성역 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아 한때는 남경성역이다가 다시 이제 영등포로 옮기고 영등포를 바꾸고 이거를 이제 뭐 서울에 편입하냐 마냐 아니면은 경성부처럼 영등포부로 두냐 이런 논의가 막 있다가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냥 서울로 편입하자 경성부가 된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구분을 다르게 했으면 제가 이제 선거 때 많이 말하는 시흥 대제국에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시흥 시에 영등포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었겠죠. 시흥의 레거시를 이제 정통으로 물려받은 그렇죠. 그럼 관악까지 시흥이었을 가능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 지역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커지면서 연접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바뀐 시설들이나 아니면은 건드리지 못하는 시설들 철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특정 지역을 막 섬처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이제 성남 대단체처럼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사건이 이제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피디님 그 영동이라는 개념 아시죠? 영동 이걸 고민을 한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서나 강동에 살지 않는 이상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대체 영동이 어디야? 왜? 영동이란 무엇인가? 저는 영동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라는 소리야? 선생님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영동이라는 말 쓰는 내가 뭐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동대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영등포 동쪽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 동쪽이고 저번 시간에 성동구 얘기할 때 나왔지만 영등포 동쪽은 다 성동구였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강남을 강남해라 부르지 않던 시절에는 강남에도 영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작군은 어쨌든 영등포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영등포의 DLC 같은 걸로 취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왜 진짜 재밌는 메인 에피소드가 없나? 왜냐면 DLC거든. 왜냐면 메인 에피소드는 이제 영등포고 영등포는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DLC는 한 번 정도 업데이트하고 그만하는 게 디엠씨는 업을 잘 안 해요. 한 번 정도 해주고 그만하는 게 정성있기 때문에 NPC 숫자도 적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분구는 해줬어요. 73년에는 관악구로 분구를 해줍니다. 옛날엔 관악구 그러다가 80년에 다시 동작구로 분구를 해줍니다. 관악이 북과 남으로 갈립니다. 이때 이제 분구할 때 노량진구를 할 거냐 동작구를 할 거냐 논의가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80년도이기 때문에 80년도에 동작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12.12 다음 해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이제 위상 높은 국가시설이 뭐냐 국립묘지 그러면은 국립묘지가 어딨냐 동작동이다. 그래서 그래서 동작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얽힌 상식을 도입해보면 여기는 노량진구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한데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그리고 그 동네 위상으로 봤을 때도 노량진이 이 동네에서는 어쨌든 제일 큰 번화가니까 그렇죠. 번화가라고 할 만한 유일한 곳입니다. 동작구에 노량진구보다는 동작구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이름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훨씬 힙한 이름일 것 같긴 한데 노량진으로 이렇게 부산진구 같고 좋죠. 아 그러네요. 어쨌든 이 동네는 한강의 면에 있지만 한강하고 친하진 않아요. 일단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수변공원이 없는데 이거는 동작구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갈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친절하지 않아요. 강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신다. 한강대교 남단으로 내려와서 기억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겁나 시골 동네가 보입니다. 거기 동네 이름이 동작구 본동입니다. 이름이 시골스럽게 서울에 본동이 있어요. 이건 일리 같은 거거든요. 혼마치죠. 혼마치. 거기에 그쵸. 거기가 할머니 손칼국수라고 거기 딱 보시면 쓰러져 가는 것 같이 생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거기 맛있는데. 운수노동자들 제외하면 유튜브 노동자들만 간다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거기 그 정말 스트리트뷰라도 한번 보세요. 서울의 드문 서울 시내의 드문 아무데나 차대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의 동네 실제로 아무데나 차대도 되고요. 아직 재개발 안 된 한강 완전 인접권인데 그 본동의 동네 분위기가 한강 인접권이 동작구에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동작구는 한강이 있으되 한강을 쓰지 않아요. 최근에 개발된 의리의리한 아파트 한 곳 정도가 있어요. 한강을 적극적으로 쓰는 딱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올림픽대로라는 되게 거대한 엣지 때문이기도 한데 구조상 수변 공간을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강남서초는 올림픽대로고 뭐고 열심히 잘 쓰거든요. 그렇죠. 한강을 근데 동작은 안 그래요. 이게 동작구 한강변이 이미 공공시설로 좀 채워진 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한강 선형을 보면 이게 자연적인 이유도 있는데 동작구하고 한강대교 사이가 동작력하고 한강대교 사이가 유속이 되게 빨라지고 굽어지는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구불하고 이렇게 노들섬으로 지나가면서 유속이 빨라지게 되어 있는 구조네요. 네. 바깥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옥수 한남 구간을 보시면은 거기도 수변공원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뚝섬에 수변공원이 있고 거길 지나서 이촌에 수변공원이 있고 이촌에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액세섬 프레임 사무실 있는 데까지 없습니다. 네. 자연적인 이유도 있고 좀 더 거시적으로는 한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의 또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한강 하상계수 하상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상계수라는 개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이 제일 적을 때랑 제일 많을 때 유량을 비교하는 건데 한강 하상계수가 300에 가깝습니다. 물이 가장 적을 때가 1이라면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는 300배 네. 이게 유명한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본 외국의 강들 뭐 템즈강 생강 양쯔강 이런 데 다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배도 많은 거죠. 20배도 많아요. 많은데 300배면 하늘의 분노죠. 네. 한강 300이고 한국의 강들이 되게 다 4대강이 다 이게 다 큽니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유량변동수치라는 게 네. 쉽게 설명한 이거잖아요. 가뭄이 잘 듣는 데면 가뭄이 엄청 심한 곳이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유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이면 비 많이 오면 죽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4대강이 이게 다 심합니다. 보니까 다 300 언저리 네. 수습이 되게 어려워요. 네. 생각해보면 이런 강을 이런 강을 끼고 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좀 더 뒤로 물러나는 게 장기적인 정책의 올바른 방향인데 보수만 당선되면 물을 가두니 어쩌니 하잖아요. 유량차가 300이라고요. 300.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잠수교를 안 잠기게 해주든가. 한국의 고수부지가 사실 승리의 대상이죠. 하지만 맨날 잠깁니다. 한강은 전통적으로 한국 간 한반도의 행정에서 통제의 대상이었고 행정에서 물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치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수상하게 한강을 좋아하시는 현 서울시장께서 자꾸 뭔가 액션으로 극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이거는 액션으로는 안 돼요. 진짜 대공사를 하거나 정말 큰 규모의 공사를 하거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장님은 뭔가를 극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관련 사업을 주변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점성술적으로 어떻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탐관오리도 한강과 관련된 탐관오리를 적극 등용해야 된다는 어떤 게시를 받았나 봐요. 도술적인 제 추측은 그래요. 극복이 어렵습니다. 극복이 어렵고 자꾸 뭔가 액션으로 뭔가 그냥 간단하게 부터치 한 번 같은 걸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잠숙이 올해도 잠겼습니다. 하천 고수부진 여름에 원래 잠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그렇진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잠기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XSF 사무실은 밤선이 보이니까 저는 출퇴근할 때 아니 모든 서울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잠수교 보면 비 얼마 왔다 알잖아요. 딱 본능적으로 오늘은 흔치 않다. 한강 이야기는 아마 여의도 이야기하면서 좀 더 할 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여의도가 서울 행정의 역사에서 한강에서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한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어. 여의도를 도시로 만들었으니 도시로 만들고 강을 하나 말려버렸어. 저쪽 색강 쪽을 이제 말려버렸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공간이라서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좀 자연의 겸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당장 올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후 위기가 뭔지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희망회로로 뭔가 하지 마시고 버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제발 네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조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연휴에는 청소 매니아인 척 굽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분리수거를 못 시키게 하고 저희 집이 그래서 지금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옳다구나 하고 와르르 꺼내놨죠. 아 풀럭 하시듯이 맞아요. 쓰레기를 바리바리 껴함고 그럼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할머니들이 쓰레기와 분리수거와 음쓰를 와라라 들고 나오시고 계시죠. 그렇죠. 땡 하면 나오십니다. 그런 지금 집안의 그 짓고를 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장비겠죠. 장비입니다. 쌓인 얼룩들은 또 좋은 장비를 써야 잘 지워집니다. 진짜 청소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돌아온 온갖 묵은 때들의 킬러 깨끗한 생각입니다. 깨끗한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세제 전문 기업이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림때 제거제인 클리친 발포세정제 클리빈 요새 이 발포세정제 광고가 언론사에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론사 페이지 들어가면 중간에 움짤로 광고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꼭 넣으면 거품이 막 와르르 올라오는 그거 사기당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버블베스처럼 어마어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자연료 성분을 많이 쓰면 더더욱이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깨끗해질 따름이에요. 네. 하지만 깨끗한 생각은 정말 전문 기업이라고요. 네. 아무튼 발포세정제 클리빈이 있고요. 욕실 전문 세정제인 클리바스 얼룩제거제 클리지움도 있습니다. 꼼꼼한 라인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며칠 이벤트가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모든 제품에 2 플러스 1이 적용되니까 이번에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인덕션과 오븐 같은 것들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클리친만큼 사람이 숨이 덜 막히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편이며 효과까지 확실한 물건을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생각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2 플러스 1입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신선수장과 함께 오늘은 동작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신선수장은 내일 이 시간에 끝 마무리 쯤에 동작꾼 아주 재밌는 동네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만 40년 넘게 산 사람 입장에서 구를 갈라서 재미없는 동네 뽑으면 1등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또 똥 잡고 당사 잡는 사람인데 저는 중랑구가 더 재미없지 않나 완전 반대입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중랑구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의 트래픽이 되게 세요. 전통시장이 번화가와 맞물려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단위계 개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단 노량진이 낫지 않을까요? 노원이 사람들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는데 노원이 고등학생이 인정하는 맛집이 가장 많은 동네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노원역에 번화가라도 있고요. 서울사람들 은평 안 가본다 그러죠? 그래도 연신내는 그렇게 크고 놀기 좋은 데가 드뭅니다. 저는 노원은 노원은 유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 재미없다고 평가하는 동네 다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지 동작은 없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대학교 중대, 숭실대, 총신대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대학교 앞이 대학교 앞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어디 커피만 마시면 되는 줄 아나 봐.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스무 살 돼가지고 신촌에 갔는데 저는 대학 앞이 다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중대 앞, 숭실대 앞처럼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죠. 저 진짜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다고? 그 당시에 신촌은 4년 내내 다른 집을 가도 혹은 이제 석사를 해서 6년 내내 다른 집에 가도 끝나지 않는 술집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접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게 생기는 그리고 다 잘 됐었어요. 커 봐요. 서대문이랑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서대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방금 전까지 이제 역사 대충 이제 이 동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강하고의 관계가 어떻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업들 얘기를 해볼 건데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 본사 얘기를 해보면은 알려진 기업이 잘 없습니다. 저의 기준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자생했고 이 지역 인재를 많이 데려다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 기준이 있어요. 지도에 노조 사무실 검색했을 때 걸린 거예요. 물론 지도에 안 걸리는 노조도 있거든요. 따로 신고를 안 하기도 하고 뭐 어여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별로도 잘 운영되는 데가 동작구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구하이텔파란 현 KT알파 노조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보람여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노조들 상당수가 소속된 화성식품 노조의 사무실이 장승백이 근처에 있는데 가보니까 그냥 월세 맞춰 온 것 같더라고요. 동작구에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정할 수 없네요. 노조가 없어요. 동작구에. 기억도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 유명한 거 딱 두 개 있는데 방금 전에 KTH까지 포함하면 세 개인데 하나가 유한양행이고 하나가 농심입니다. 유한양행. 둘 다 동작갑 지역에 있고요. 농심은 신대방역 그리고 유한양행은 대방역하고 노량진역 사이에 이제 대로변에 있습니다. 완전 TMI인데 실미도에서 마지막 장면 탈출하신 부대원들이 버스 놓고 충격전환 그 포인트가 유한양행 바로 앞입니다. 실제로요. 거기 그래서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석. 네. 현대사의 유한양행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실미도 유한양행 앞 그 사건. 유한양행이 근현대사에 몇 번 등장하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거기인 것 같아요. 기업률이 끝입니다. 끝입니다. 사실 대방 쪽에서 만든 농심 라면을 먹어보신 분들은 지금 되게 늙으셨을 거고 그렇죠. 원래는 거기 공장이 수십 년 전에부터 안양으로 옮겨갔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 공장이 있었지만 수십 년 전에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업은 별게 없다. 문화에 영향을 줄 만한 어쨌든 그래서 갑을 나눠보면 노량진 신대방 대방이 갑 그리고 을이 사당하고 흑석 사당 1,2,3,4,5,동 네. 그러니까 사당도 비싼 사당 은 서초 그렇죠. 사람 많은 사당 은 관악 그렇습니다. 사람 없는 사당 은 동작입니다. 그 사람 없는 사람 많이 사는 사당이죠. 제가 예전에 살았어가지고 총각대 흑석동 상도동 베드타운 사당 그렇게 크게는 동서로 나뉘고 상도가 중간에서 잘립니다. 그렇군요. 상도 2,3,4동만 동작갑이에요. 네. 노량진 신대방에 가까운 상도가 동작갑 흑석에 가까운 상도가 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마 동작이 제일 많이 요즘에 나오는 워딩이 강남사구일 텐데 정확히는 2010년 이후에 흑석동만 따지면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 강남서초에서 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네. 저는 이거는 당사자성 있어서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우리 방송을 하면서 이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정말 재미가 있는 게 동작갑 쪽에서는 강남사구라는 얘기 잘 먹히지도 않고 네. 잘 하지도 않습니다. 강남사구라는 강남삼구라는 얘기도요. 송파갑을 넘어서 송파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남인순 지역구 가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사구를 해야 돼. 지역적 차이는 꽤 있습니다. 강남성 굳이 이제 강남사구를 해야 돼요. 강남성을 얘기하려면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제1요인은 계획도심이어야 된다라는 게 좀 계획된 도시에 있는 도심 네. 그게 강남성의 제1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작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슬프게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동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부락들이거든요. 처음에 강남에서 동작으로 넘어가자마자 우리를 반겨주는 동네 내 예술인 마을 엄청 자연스럽게 꼬라쓴다.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거기 살았어서 알아요. 예술인 예술인 없어요. 예전에는 그 뭐지 예술의 전당의 배우지로서 맞아요.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작갑 지역을 아주 단순하게 분류해보면 이제 동서로 이제 동작구 전체가 동서로 나뉘고 동작갑을 나눠보면 남북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분류하면 그러니까 철도 철도 1호선 라인하고 가까운 라인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성격이 다릅니다. 철도 가까운 데는 상업지역하고 난개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상업지역이거나 아니면 다세대 남아있거나 철도 먼 곳들은 한 번 정도 다 뒤집혔어요. 한 번 정도 다 뒤집혀서 이제 적당한 크기의 재개발을 좀 했다. 네. 아파트 단지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에도 나올 건데 군부대의 레거시가 영향을 주는 여러 시설들이 남아있거나 병무청과 공군시설 네. 공군복지단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은 항공안전단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잘 아는 건 이제 보람의 공군호텔 공군호텔 병무청 네. 그 대방역에 지나가시다 보면 하늘마루 아파트라고 이쁜 거 있는데 어른들은 그거 공군아파트라 부르죠. 네. 공군아파트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의 스케일로 봤을 때 주상업기능은 해방전부터 70년대까지는 영등포가 가져가고 상업기능은 영등포 네. 그 후에는 여의도라는 너무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작부는 일자리보다는 근린생활 위주의 부차적인 기능들이 따라 붙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서울중심가로 혹은 자차가 생긴 다음에는 강남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방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시설의 에거시가 큰 영향을 줍니다. 노량진은 학원가 학원가 동작을은 현충원 중대 숭실대라는 자연사회 경계가 좀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불악의 혹은 유권자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성동시간에서 배웠습니다만 대학교 그래서 이게 총신대는 별 영향이 없어요. 분명히 살아봐서 알아요. 총신대는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스텔스입니다. 대학교가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이수혁에 내리는 사람이 총신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총신대에 걸출한 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그 부영명을 이제 받아올 때 아 그죠. 네.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활권이 그래서 다들 각자 좀 불리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으로서의 감각이기도 한데 동작갑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거나 노양진 뉴타운 구역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들 상당히 넓고 네. 이런 느낌의 동네들이 있고 여기에 의외로 시민운동이나 지역공동체 아까 화섬로 말씀하셨는데 그 거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대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네입니다. 네. 그게 이 동네입니다. 동작 을지역의 상도동은 재개발이 크게 돼서 아파트가 됐거나 아니면은 중대랑 흥실대 배우지 아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예전엔 하숙이었고 지금은 원룸인 그런 동네 둘 중에 하나로 관주가 되는 것 같아요. 중대 순실대 배우지가 크고 은근히 여기에 대학생 수용 능력이 예전부터 컸습니다. 남도 학숙 가장 큰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도 학숙은 대방역 대방 쪽에 있습니다. 대방역에선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만 역에선 좀 멀지만 그게 아마 공원회관 네. 근처에 근처일 거예요. 흑석동도 마찬가지인데 흑석동은 이제 재개발이 거의 끝났고 동네의 기존 구조가 거의 안 남았습니다. 아유 남은 거 있죠. 좁아터진 그 도로 아 강병북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헤아릴 때 가끔 가면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그 길 그게 있어요. 서울 안에서 정비가 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의 보행신호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지키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좁아요. 도로가 흑석동에는 보행신호가 다 꺼져 있습니다. 아 꺼져 있어요? 네. 건널목은 있는데 사람 그렇게 많이 사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 작은 중국이네? 여긴 중국사람 거의 안 사는데? 중국은 신호등 되게 잘 지키지 않나요? 강 쪽에 오래된 명수대원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흑석동 중앙대 가다 보면 거기 지나갈 때 지난 한 20년 동안 재개발이 점차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 한강을 따라서 그 아파트들 보면서 짜증납니다. 지금도 차가 이렇게 많은데 더 많아지는 이 좁아터진 길에 이걸 다 수용한다고? 힘들거려? 아무튼 큰 도로에서는 잘 지켜요. 작은 도로에서 안 지키는 거고 제가 또 몇 명을 아무튼 흑석동은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원래 흑석동은 학교 전원 도시로 개발됐는데 꿈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좀 엎어진 느낌이고 학교 전원 도시라는 개념이 있군요. 사당동은 남성역을 경계로 위아래 여기도 남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생활권하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동별로 차이가 좀 큰데 아파트 위주에 사당 2, 3동이 있고 아파트가 거의 없는 사당 1, 4동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법정동으로는 동작동에 분류되는 아무튼 그 동네가 있고 동작고등학교 쪽 남성역 위쪽이 2, 3동이고 크게 보면 대충 이수사당 생활권으로 서초지향으로 묶이긴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쉽게 말해서 수영이나 필라테스를 배우러 갈 때 길 건너서 서초동 방배동 어디로 갈 거냐 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딱 7호선 라인이죠. 7호선 라인 걸쳐서 위쪽으로 가면 경문고등학교 있는 쪽까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곳이 있고요. 우리가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당대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가구점들이 쭉 있는 그 동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당역까지 가는 길에 빌라들이 쫙 있습니다. 가세대의 밀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운 자연 부락이 있어요. 약간씩의 계획이 있긴 한데 거기도 시나 국가 레벨의 계획이라고 부르긴 조금 뭐한 그런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작부가 서울 안에서 약간 여집합 성격을 가지는데 뭔가 뚜렷한 번화가 있지도 않고 사당역에 엄청 큰 번화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게 사당을 동작구에 번화가냐라고 부르기에는 양쪽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당에 번화한 곳은 서초구와 관악구입니다. 동작구는 아닙니다. 여기 동작구에 번화가냐라고 부르면 여기 동작구가 맞냐 그다음에 번화가냐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동작구 사당동은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제가 자주 가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번화가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시내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영등포 영영권 안에 있습니다. 영등포의 DLC는 맞아요. 근데 영등포는 아닙니다. 1973년에 영등포에서 관악구로 분구되고 지금의 동작구 지역이 75년에 강남구가 신설될 때 강남은 아닌 데로 취급이 됐어요. 그럼 남은 것이네요. 이름도 명명도 자귀적이고 군인묘지에 맞춰서 80년에 관악구에서 분리될 때도 자연경계로 남북으로 분리가 된 건데 이때 원래는 방배동이 관악구 관할이었는데 이때 방배동을 가정합니다. 강남구가 그건 나중에 서초구 얘기할 때 얘기하면 좋은데 정보사와 서리풀공원이라고 설해마을을 끼고 있는 산맥이에요. 나름 방배중학교가 있는 그쪽에 서쪽으로 가면 동네가 꽤 달라요. 지금이야 한 30년 동안 여기가 서초구 취급을 받아가지고 재개발에 맞춰서 땅값이 부풀어 오르면서 동네가 일관성을 좀 갖추게 됐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방배동은 나머지 서초구 하고 분위기가 꽤 다른 곳 시였어요. 사실상 이수 사당 방배 그쪽 생활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요. 아무튼 이때 방배동은 관악구에서 강남구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서초구 얘기할 때 방배동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사당은 안 껴줬어요. 그렇습니다. 사당에서 이수 그 대로를 뚝 끊고 거기가 이제 동작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작구랑 강남구를 경계로 구도심하고 계획도시를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누가 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갈려요. 그렇죠. 갈려진 채로 이제 굳어진 거죠. 73년에 반포중공이 중공이 됐는데 지금은 다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이게 아마 서초구 혹은 강남성의 뚜렷한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건 나중에 서초강남 때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한강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정체성이 점점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 그래서 동작 생활권들이 다들 좀 따로 늘어간다. 그리고 여집합의 성격이 있다. 그러네요. 하나로 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이게 또 굳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하나로 보고 두 개로 나누고 다섯 개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구라는 행정단위 안에서 하나의 응집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보다 좀 덜하냐 이런 질문에서 동작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잔재들이 남습니다. 영등포 고등학교 영등포 중학교 다 대방동에 있습니다. 영등포 고등학교는 동작구에 있습니다. 네. 성남고등학교 대림초등학교 강남중학교 다 대방동에 있어요. 강남중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네. 강남초등학교는 상도동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대방촌은 신대방이 아니고 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완전히 따라가는 이게 잘못 지은 게 아니라 옛날엔 그 구역이었다는 증거겠죠. 옛날엔 다 영등포여서 그래요. 학교만 남겨놓고 영등포가 떠나가버린 강남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과거에 잘나갔던 지역하고 지금 잘나가는 지역들 사이에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약간 거시적 동력 뭐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은 개발이라고 편하죠. 국가적 동력에서 약간 비견화가 있는 정통으로 뭔가의 대상이 되는 동네가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게 상도동계라는 왜냐하면 정치적 정치적 본진이잖아요. YS에 굳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혹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아 YS 구역이라 건드리지 마 네. 실제로 그 지난 대선 때에도 YS 팬들 움직인다고 김영철 씨를 만나러 가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윤석열 후보들이 김영철 씨를 만나러 가면 이 동네로 왔습니다. 상도동계 바깥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삼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슬쩍 예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맥락 없는 김영삼 도서관에 일부러 김영철 씨를 가있더라고 거기로 오라고 서울에 아마 김영삼 대통령의 상징공간 혹은 기념공간이 제일 괜찮은 데가 아마 거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갑을 아까 이제 동작갑을 가르는 기준이 상도터널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바로 위가 김영삼 대통령 사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고구동산 공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 지나갈 땐 짜증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 터널 위쪽에 동산에 보면 YS 사저가 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강남초가 있습니다. 강남초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 들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죠? 경성부를 처음에 강남쪽으로 확대할 때 이 동네였대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웠고 싶었겠지. 맥락이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상도선을 지나서 나오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그거군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이거는 지금 농작구청에서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도서관으로 되게 좋은 공간이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 기념 전시가 있지만 기념관으로 오롯이 서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별로 없대요. 리뷰를 보면. 근데 여기 가면 총독부 부수는 게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레크리에이셔널 스크린에 이렇게 총독부를 부술 수 있어요? 네. 크레인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마치 고질라 게임처럼? 네. 크레인에 커다란 철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총독부가 부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기가 맞지 않는데 YS는? 여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게 아유 국민 대힘이 싫어하겠네요. 실제로는 아마 그 레킹볼 안 쓰고 차근차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실제로 그렇게 안 무셨다? 네. 이런 TMI 폭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네. 총독부를 실제로 그렇게 부수지는 않았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부가 약간 여집합 성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슬슬 우리가 이 코너에서 성격을 알잖아요? 순서를 알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가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우선은 가격 얘기 이전에 저는 제가 좀 관심 많아 하는 게 지역 간 개발 불균등 혹은 가격 불균등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주택 가격 기반의 진위계수 그러니까 불평등이 얼마나 크냐를 계산해 보면 수도권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나쁜 수준이네요. 네. 수도권 평균이네요. 진위계수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완전 불평등이라는 건데 수도권 평균이면 좋진 않겠죠? 나쁘겠죠?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을이 약간 높은 편인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을이 더 높다? 네. 불평등도가 약간 더 높다. 아무튼 서울시 평균에 수렴하면 그냥 높은 수준이다? 네. 이게 저가주택부터 고가주택까지 바리에이션이 좀 있는데 구 전체로 보면 그런 편이 있는데 갑을 행정동 그러니까 각 동네 안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동네 간 불평등보다 동네 안에? 네. 안에서의 구성이 불평등이 커요. 아. 쓸모없는 디테일. 총신대에는 실제로는 이수역에 안 붙어있고 남성역에 붙어있습니다. 훨씬 가깝죠. 네. 남성역에 나오면 총신대회가 바로 나옵니다. 총신대회 사당 캠퍼스가. 그쪽 안쪽에 남성역 골목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산등성이에요. 죄다. 그 끝에 보면 아파트가 딱 두 개가 작은 게 있고 2호선 라인에 붙어있는 사당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당 4동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파트 하나 가격이랑 이 주변의 나머지 다세대주택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장난 아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 빌라가 엄청 쌀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서. 아마 단지 가격 다 합치면 나머지 사당 4동은 비쌀 거예요. 제가 집값을 확인해봤다는 게 아니라 집이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딱 봐도 이거 상당히 불평등한 수준의 하우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근데 서울 전역에서 사실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아 네. 물론이죠. 아파트가 완전히 다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다 주공으로 공급이 돼가지고 아파트 비율 100%인 동네들이 아닌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 이쪽과 문화권을 쉐어하는 방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소지역 내에서 저가 주택하고 고가 주택이 섞여 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싹 다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꾸준한 흐름이 있지만 네. 전통적으로 바로 옆 투표소에서 상당히 상반된 투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부동산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 인구? 서울에서 인구 감소가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의외로 꽤 젊어요. 동작구는? 네. 일단 대학교. 그렇죠. 일단은 대학교가 제일 큽니다. 세 곳의 대학교. 각 지역의 노량진하고 을지역의 상도 1동에서 이제 20대를 계속 당겨옵니다. 지방에서. 대학교 외에도 노량진이라는 변수가 있죠. 네. 한국, 서울에서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무슨 되게 하입이 깨진 것처럼 거품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입니다. 흐름은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네. 예전만큼의 하입은 아니지만 흐름은 아직 유지됩니다. 그나마 그래서 번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노량진 하나뿐인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모여들 거고 컵밥은 브랜드로 바뀌어도 소비될 것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유지만 돼도 다른 동네들보단 나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인구 구성 메이저리티 를 보면 저번에 이제 4개 분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작구는 전반적으로 약한 2034랑 아이 없는 354구 위주의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반으로 가르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20살에서 34살, 35살에서 49살. 그런데 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게 대학 근처랑 노량진이라는 아주 특수한 지역 때문에 강한 2034 투표구들이 좀 있습니다. 동작 전체 4개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호선이나 버스 노선을 통한 종로중구 혹은 구로가산 출근 혹은 7호선이나 9호선을 통한 강남 접근 아니면 그냥 인접성을 통한 여의도 접근 셋의 균형점입니다. 구디단, 가디단, 강남, 여의도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거는 모두에게서 공평하게 멀다. 라는 말이죠. 그거 이 동네에 짱 많아요. 균형점이다. 저는 그래서 정말 노량진 안쪽에 그 아파트들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이걸 역세권이라고 홍보했을 때 속고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보이는 도시다. 산 등성이에서 여기 잘 보입니다. 한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균형삼 도서관 그 안쪽에 아파트들이 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하철 4개의 역이 동일하게 멀어요. 평등하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아주 잘 됩니다. 맞아요. 아파트들은 마을버스 잘 됩니다. 그래서 완전 직주 근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안에 있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어퍼더블한 동네다. 그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불 인구 구성도 생각보다 꽤 비슷하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학부모 위주 투표가 조금 적다. 뭐 이거는 결과론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 좋은 학군이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대 숭실대가 가불을 가르고 있어서 양쪽에 골고루 분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살 수 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부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이기도 하다. 혹은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더 좋은 학군을 찾아 떠나가거나 그럴 수는 있죠. 네. 이런 성격을 가진 동네이기도 합니다. 90년대만 해도 학원가라는 게 아주 큰 곳들이 시내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었어요. 마치 컴퓨터 3점이 동네에 하나씩 있는 것처럼 과목별 학원들이 잘 나가는 게 동네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거대 공룡한테 다 먹혀버려서 서울도 이제 몇 군데 거점을 제외하면 아이들이 동네에서 학원 다니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죠. 이 동네는 학원도 노량진이 있긴 있습니다만. 노량진이 너무 특수해요. 사실. 노량진은 지금 말씀하신 동네 학원도 아니고 2010년도 이후에 성공한 대형 학원 프랜차이즈들의 분점은 있지만 본사는 아닙니다. 또. 입시 학원 경쟁에서 90 역할을 상실합니다. 언젠가부터. 옛날에는 있었어요. 노량진이 강남처럼 사교육 중. 노량진이라는 엄청 큰 클러스터가 있는데 업자들은 보통 목동한테 뺏겼다고 얘기하죠. 네. 이거는 도시사회학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재미는 주제예요. 재미있어 하시네. 다양한 걸 재미있어 하세요. 남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중에 말씀해 주세요. 강남의 사교육은 엄청 많은 단계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번의 고도화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건데 노량진의 사교육은 그렇게까지 진화하고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트래디셔널 단과 대스타 한 권이라는 게 이제 글쎄요. 40대 후반 정도는 되셔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의 단과 대스타는 뭐냐면요. 요즘에 넵스터 시대 이후에 가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가 계속 라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가 본업이에요. 2천 명씩 들어차 있는 강의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앰플을 통해서 혼자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몇 사람 스타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죠. 동네가.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아니거든요. 바뀐 지 오래됐는데. 사실은 노량진보다 강남에 사교육이 생기기 전에 노량진에 엄청 큰 클러스터가 원래 있었고 이 클러스터가 있던 거는 이것도 국가시책, 서울시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제 명문고들 기존의 서울고나 경기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휘문고나 이런 게 이제 원래 서울시내에 있다가 서울, 경기 휘문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강남쪽으로 이전하죠. 강남쪽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이거 할 때 학교만 옮긴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버립니다. 못하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이거는 지금이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아니 그 사립학원을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목줄을 지어잡고 강남쪽으로 던져버리는 의사를 2천 명을 늘리면 돼 라고 누가 생각했을 때 그때 늘어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를 아무렇게 해도 되는 때. 그래서 그 학교들은 지금의 이제 서초, 강남 이쪽으로 갑니다. 학원은 노량진으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운동권과 정치인과 학원과 얘기하면 할 말 많은데 아무튼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동작이 뭔가의 센터이던 시절의 어떤 산업? 있었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동네 뒤지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그 어둠의 동네 한 바퀴죠? 다크투어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김영철 씨가 다루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그 하실에서 가장 디테일한 시간 도지 데이터 연구소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사시는 여러분 말씀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선수장과 다시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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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